9월 28일 안식일 상쾌한 기분으로 금개국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금개국이 화사하게 노란 자태를 뽐내며 들판을 온통 금물결로 수놓고 있어요. 영어로는 골드웨이브, 금빛 물결 그 자체이죠. 꽃말은 상쾌한 기분이라는군요. 매일 아침 우리가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침을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한적한 곳에서 명상하며 성경을 상구하고 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노래하는 음성으로 그분은 아침의 태양빛을 환영하셨다. 그분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일하셨으며 지쳐 피곤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다. 둘째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데 오늘 하루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날의 하루는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금개국의 꽃말처럼 여러분도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재림신앙 이음 원주중앙교회 김진, 김다인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